안녕하세요. 봉쌤입니다. 드디어 이론 파트의 마지막 파트, 우리 수익과 비용 그리고 결산 파트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수익과 비용도 굉장히 말이 많아요. 발생주의, 실현주의 그런 거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나오는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조금 도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하는 거는 이 손익계산서의 구조, 그리고 아파트에 있던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영업의 비용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거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세금 구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차 하도록 하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대다수입니다. 거의 한 70% 이상. 이거와 우리 상품 T자 있었죠. 상품 T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기초재고액. 기초재고액. 기초재고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1월 1일에 전년도에 갖고 있던 재고자산을 이월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전에 팔다 남은 거. 그 다음에 당기메이백이라고 있습니다. 당기메이백. 여기 앞에 이제 순이 붙어야 되긴 하지만 일단 당기메이백이라고만 써놓겠습니다. 이번은 이제 판매하기 위해. 올해 판매하기 위해 구매한 거. 당기에 구매한 거. 판매하기 위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용어를 씁니다. 기초재고액. 전에 팔다 남은 거. 그리고 당기메이백. 이번에 팔기 위해 구매한 거.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요. 판매가 가능한 재고액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판매가능재고액. 이거 용어로도 가끔 나오기는 해요. 판매가능재고액이 얼마 있다. 그러니까 이거 살포시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팔린 거. 매출원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팔다가 남은 거. 다음기에 팔아야 되는 거. 기말재고액이라고 하죠. 이거와 우리 여기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액. 이 두 개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잘 활용하셔서 문제 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내가 판매한 건데 여기 앞에 뭐가 붙어야 되죠? 순이 붙어야 돼요. 순. 어떻게? 총 매출액에서 매출환입. 그러니까 매출환입과 매출애누리. 불량품 났을 때. 반품시키느냐, 깎아주느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매출할인은 말 그대로 외상매출금 할인금액. 외상매출금 깎아준 거. 할인. 이렇게 차감을 해서 순 매출액으로 적어줘야 한다. 하지만 원가를 빼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물건에 팔았어요. 만원짜리 물건에 팔았는데 팔았다고 전부 다 이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용이 들어가죠. 그 물건의 원가. 그 상품이라는 걸 구입했을 때 원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한 2천 원짜리 구매해서 만원에 팔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요. 그러면 매출 총 이익이 8천 원이 생깁니다. 매출 총 손실이라고도 있어요. 내가 2천 원에 사왔는데 1천 원에 팔 수도 있잖아요. 우리 막 떨이 재고 파리 이렇게 해가지고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거의 없겠지만요. 이렇게 하면 판매비와 관리비. 우리가 무슨 무슨 비. 대표적으로 광고 선전비. 그런 것들 있죠. 수수료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 차감해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했고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개정과목 외우는 게 이거를 중간중간 넣어서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구하시오. 이렇게도 물어보고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개정과목은 몇 개인가요?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개정과목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개정과목 분류 잘 해주시고요. 법인세 빼고 법인세 비용. 그러면 단기순이익이 된다. 이것들이 이제 매출액에서 우리 이거 있었죠. 총수익에서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총비용을 빼면 단기순이익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거를 늘려놓은 게 이 친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기 쉽게 수익하고 비용으로 좀 구분을 해드리면 수익하고 비용으로 구분을 조금만 해드리면 빨간색을 수익으로 하겠습니다. 수익이고요. 매출액. 매출을 했으니까 수익이죠. 수익. 그 다음에 뭐 결론적으로 얘도 이익이니까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수익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있고요. 이렇게가 이익이다. 대표적으로 근데 계정과목 분류는요. 수익은 거의 안 나와요. 수익에서 나오는 건 얜 계산하는 거고 얘도 계산하는 거고 얘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 영업의 수익밖에 없습니다. 왜? 매출액은 말 그대로 매출액이라고만 나오니까요. 그럼 이제 비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판매비와 관리비와 판매비와 관리비 이 친구하고 이 영업의 비용 이 두 개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익 비용 물어보는 거 비용 물어보는 것 중에 최고봉이 다 얘네예요. 얘네 친구들만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매출 원가는 어차피 우리 그 상품 T자에서 매출 원가 알아서 구해지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두 개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익 비용 문제 중에 이거는 이제 이론 문제라기보다 우리 실무 실무 분개를 할 때 분개를 할 때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프린트를 해놔서 외워주시던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놓고 외워주시던 해가지고 근처에다 붙여놓고 외워주세요. 이거 세금 구분으로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요. 이거 여기서 제대로 익히지 않으시면 1급 세무 2급 가서도 계속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수도광열비입니다. 수도광열비 물세 가스세 전기세 합쳐서 수도광열비라고 불러요. 이거는 왜 세 개를 합쳤냐면요. 우리가 이제 영업부잖아요. 영업을 하는 회사예요. 영업을 하는 회사에서 솔직히 물을 쓰면 얼마나 쓰겠고 가스를 쓰면 또 얼마나 쓸까요? 전기도 전기세 그냥 컴퓨터 정도 몇 개 돌리는 건데 그럼 이 세 개를 합쳐서 어차피 하나로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광열비라고 처리합니다. 물론 우리가 따로따로 구분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전력비로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문제 뒤에 전력비로 회계 처리하세요. 라고 제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뿐하게 무시해 주셔도 되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친구겠죠. 세금과 공과입니다. 세금과 공과 대부분이 세금과 공과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 협회비 협회비가 문제인 게요. 협회비를 검색하면 협회비가 나와요. 검색 시 짜잔 하고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회비가 나오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협회비 검색을 해서 이따 이걸로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분개를 하게 되는데 협회비도 세금과 공과 안에 들어간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과태료는요. 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벌금 벌금 나오는 거 여러분들 주차위반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거 과태료 하시면 되고요. 자동차세 얘가 좀 많이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대부분 물건을 고친다 라고 하면 수선비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건물이 고장났다 수선비 컴퓨터가 고장났다 수선비 이렇게 수선만 하면 되는데 자동차는 수선 이외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자동차 고쳤을 때 수선도 하지만 기름도 넣어야 되고요. 주차료도 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동차에 관련된 대부분의 비용은 차량 유지비로 쓰는 게 하신 분들은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세까지 차량 유지비에다가 집어넣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금에 안 들어가는 거 취득세하고 등록세 이거는 계속 설명해드리죠. 다른 세금은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이고요. 여기 등장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취득할 때 내야 되는 세금 그리고 이 물건이 내 겁니다. 라고 알릴 때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물건값에 포함시켜 주셔야 됩니다. 취득부대 비용 이거 개정과목 아닌 건 이제 다 아시죠? 물건값에 포함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금 이건 소득세라고 나와있긴 한데요. 문제에 소득세라고 잘 안 나오고요.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떼어놓고 나머지만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게만 자주 나오다 보니까 소득세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들이 세금과 공가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소득세는 예수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단독으로 나올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장이 낼 세금을 회사 자금으로 납부할 시 이거 계속 나오고 있죠. 사장이 내야 될 세금 전 파트에서 했을 거예요. 우리 자본할 때 사장이 내야 될 세금은 지금 저희가 내야 될 게 아니죠. 우리 회사에서 내야 될 게 아니에요. 사장의 개인적인 비용을 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인출금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사장의 자동차세를 회사 돈으로 납부를 했다.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인출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세금 부분 굉장히 잘 나오니까 잘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 결산입니다. 결산인데 솔직히 결산 분개 자체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산에 대해서는 문제를 낼 만한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대신 결산 분개를 직접적으로 해서 얘가 비용의 이현인지 아니면 수익의 이현인지 비용의 발생인지 수익의 발생인지 이렇게 구분을 하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설명을 해드리긴 할 건데요. 우리가 아직 수익하고 비용이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수익 파트의 문제는 이 다음 강의에서 제가 풀어드리기는 할 건데 이 수익 비용 있죠. 결산 계정 과목 이거는 우리가 결산 파트를 하고 다시 넘어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 나오기는 하는데 익숙하지 않아도 대부분 포기하는 파트예요. 그런데 그럴 거 없거든요. 자본 파트와 비슷하게 나올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 파트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드릴게요. 지금은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만 해주세요. 우리가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재무상태표 기말재무상태표라고 했을 때 1월 1일 그리고 12월 31일 이렇게 두 번 해서 썼죠. 그날만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자산 부채 자본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손익계산서가 있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는 뭐가 나오냐면 수익하고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팁도 있다 그랬죠.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계정과목은 이렇게 찾으라고 하면 수익하고 비용을 찾아주시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즉 1월 1일에서 12월 31일에 발생한 비용만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어려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요. 지워져라 기간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비용을 정확하게 나타내야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 이상 넘어가는 거는 더 이상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보험료라는 거 있잖아요. 보험료 한 달치씩 낼 수도 있지만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를 할 수도 있어요. 4월 1일날 1년치의 보험료를 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내년도 3월 31일까지 쓸 수 있겠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12월 31일까지만 발생한 비용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발생한 것만 비용으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 쓴 것만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손익계산서는 이것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다며요. 그럼 내년도 부는 내년도 부는 우리가 내년에 쓸 수 있는 걸 미리 지급한 거죠. 우리 계약금도 있잖아요. 나중에 낼 돈을 미리 지급한 거 선급금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내년에 쓸 보험료를 미리 냈다라고 해서 선급 보험료라고 회계처리합니다. 이쪽 부분은 그냥 보험료가 되겠죠. 우리가 보험료라고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선급 보험료라고 해서 자산으로 변경시켜주는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비용의 2연 다음기로 넘긴다고 해서 비용의 2연이라고 하고요. 선급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여기 지금 보험료라고 제가 말을 해놓긴 했는데요. 보험료가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통합해서 선급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월세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월세 차익금을 아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임대료 건물 빌려주고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미리 받았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받았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비용으로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1년치를 받았으니까 이 넘어가는 거는 원래 지금 받으면 안 되는 건데 미리 받아놓은 거잖아요. 그럼 내년에 이 기간을 더 빌려주더라도 이만큼에 해당하는 돈은 받을 수가 없겠죠. 임대료 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올해치만큼 12월 31일까지는 수익이에요.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년도 분은 올해 수익으로 인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내년도 거는 미리 받았다. 그래서 내년에 못 받는다라고 해서 부채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선수 임대료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개정 과목으로는 먼저 받은 수익이다라고 해서 선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비용이 발생했다 수용이 발생했다 이게 머릿속으로 정확하게 익혀주셔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익혀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현이다 이게 수익이다 뭐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자를 예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자 우리가 이제 이자 수익이라는 건요. 정기예금 같은 거 집어넣었을 때 1년 뒤에 이자가 발생했을 때 그걸 받는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자라는 거는 우리가 돈을 넣은 순간부터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을 했다가 나중에 결산일 날 이게 만기가 되는 날에 한꺼번에 받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월 1일 날 내가 정기예금을 집어넣었으면 아직 이자는 못 받았지만 이자는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받는 날은 3월 31일이 돼야 받는 거기 때문에 아직 못 받은 수익이 있는 거예요. 수익이 발생했는데 아직 못 받았다. 그래서 수익의 발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익이 나왔는데 아직 못 받았다.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월급을 예를 들어볼까요? 월급이 매달 25일 날 주는 데도 있고 매달 5일 날 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5일 날 받는다고 했으면 12월 6일부터 일을 해서 내년도 1월 5일 날 월급을 받는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직원한테 월급을 줘야 돼요. 급여가 발생을 했는데 이 급여는 1월 5일 날 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지급을 안 했어요. 급여가 발생을 했는데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미지급 비용 이라고 처리를 합니다. 아직 개념이 어렵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결산 파트를 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솔직히 말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응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산을 조금 더 익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파트에서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파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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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